척병강이 폐진 군사 이것저것 뭐야 안되니 신시자탄의 흐름을 해보린 길을 보가구나 어떤 군산에 다듬여 여바라 동릇 시상팔자 기왕하야 초일급살의 아버지 죽고 여덟살의 영웅이 사고 묻힌 여럴 단신이 탁할 것 봐여 애삼촌 네 집을 갖던 맘 초태인 은애기베구 이듬에 서구리 깐뜩함은 호딩이오 아참은 맺으나 이 세상이 더 높은 친척동생도 가슬리여 남의 집이 다 무슨사라 초태인 은 두냥다 이듬에는 성랑다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꼬공이 뜨기되니 작실한 디비쳤던 그 동중에 어떤군이 무남동로 따라 한나들 내지 중지 길러내 암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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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 못쓰면 살지만 근실하고 착실하고 다리를 사월을 맞는다고 목항마다 쑥떡 쑥떡하더니만 기릴 택하여 신부지으로 나갈 적에 호영자공 산호현 오간금천이 황금녹 총홍사 고운굴레 상어물려서 덤뻑달구 층층다래 은협등잡 호피 도둠이 멸신한다 오로백곡 반사사는 공중에다가 훨씬 많고 친구집이 이들 당들어요 초대청에 들여세니 강구지에가 절로 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우리 부모 생존했으면 얼마나 귀엽다고 시련만 우유구하니 영이별 아신부모 다시 이 집이 없자 이기만 무르구나 일락선잔에 햇떼에 지어 홀출덩영달선 신방위가 들어가니 신부가 드르르른단 어기영상이다 묘월 패들루지 차고 앵무같은 시녀들은 좌후에 가요 묘월 패들루지 차고 앙 삼싹들어설적에 나이 순윙몸잉 솜소목쓰덤법 잡고 반단사정타못한 앞뒷문으로 우르륵 달려들더니 고돌이 성포를 왔듯 부여잡더니 군사필했다고 재촉하니 누군구라고 인형구랄까 신부님의 거동고서 샛별같은 두 눈에서 진주같은 눈물방울이 빙그르륵 돌덩이 많은 여보시오 군자님아 당신은 대장구라 구구의 여자를 사렴치 마르시오 반군진중 본분거대 백전백선 승천하덕 개가 부리며 돌아와덕 우리둘이 끊어졌던 검은것줄 따신이여 동기동 붕당시르르륵 놀게된 어찌하니 기쁘다 할말씀이여 잘가시오 잘있으소 반군진중 나올적에 해야나 승천하여 고국갈까고 바라더니 백운지자에 대하더니 고국갈길은 많믄 어떤 군산에 달른데 뚫어든 전복에다가 푸르진 창대 옆에 우루물고 내다더니 내 사정들어 보소만군진중 나올 장상악발 일글붐음 옷가리라 우루물 청춘에 차장선음 우루루루 내다더니 군복자라가라 하드드드드드드 옷가리라 우루물고 소일급살 먹은놈 서당갔다오더니 많은 천자문을 포기좋게 내던지 아고 아버지 나도 가요 아버지 가는건 나도 갑시다 못간단다 못간단다 산이 높아 못간단다 굴이 깊어 못간단다 누구도 나고 나도 낫다 속절없이 죽게 되면 두대봉사는 길게 전차니 망릉이 사먹지 말고 내 편안인 너 자리 가라 백번이나 위로하고 말군진중 나올지기 헤어나 생전하여 고국갈까바라더니 해군지자에 대하더니 고국갈까바만은 곧도록 승척하여 가거든 아무나라 무심 아무 싸움에 없다고 이 말 말이나 전하면 죽어날 기도임이라도 있지만 밥 한그릇 관수이라도 끈끈이 떠나 천장 천장 백귀나이 면케 면케 못된 지사에 났다가 이러물죽백이 들이지 못하고 책사 천장 마리 생각 씌어들 구슬포 사진 어쩌면 좋다는 말 이냐 하하하하하